가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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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나와라 반갑습니다 내껀데? 반갑습니다 오늘의 부드게임은 어떤 걸까요? 한번 소개해 줄까요 키아님? 아 저요? 네 키아입니다 오늘 순서가 뭔가 밖에서 정신이 없네요 자 오늘의 장난감은 자 이겁니다 퀴즈팝 듣고 틀고 발사하는 그런 퀴즈게임이 되겠습니다 일단 개혼부터 해봐야죠 네 슉 퀴즈팝의 카드를 이렇게 넣고 자 이걸 어떻게 하냐 룰렛이 있어요 룰렛을 탁 쳤을 때 자 만약에 보라색이 간다 자 제가 하나를 뽑았어요 보라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빨간색이 있네요 여기서 문제를 내는 거죠 아아 이해하셨나요? 게임 진행을 원활하게 제가 여자리에서 사라지겠습니다 답을 여기다 쓰는 거군요 그쵸 쓰고 빠르게 탁 놓으셔야 돼요 못 보게 정답을 맞힌 사람은 각자 1점씩 받고 가장 먼저 정답을 맞힌 사람은 보너스를 1점을 더 받는데 아아 먼저 넣을수록 좋은 거군요 그쵸 오답을 적은 사람은 정답 점수와 보너스 점수를 모두 못 받는데 뭐 다른 퀴즈책과 함께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 카드만 활용하죠 아 그리고 이게 색깔별로 다 이게 분야가 있네요 보논색은 OX 퀴즈 노란색은 상식 퀴즈 초록색은 수수께끼 퀴즈 파란색은 어림아기 퀴즈 어림아기 퀴즈 어림아기 퀴즈가 뭐죠? 어림에서 적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00이라는 숫자 아 오림자마자 그리고 빨간색 간단한 계산 퀴즈 자 그러면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첫 번째 문제는 수수께끼 퀴즈 머리를 감을 때 먼저 감아야 하는 것은? 먼저 감아야 하는 게 있나요? 이게 약간 넌 댄스 퀴즈 같은 거예요 아실 것 같나요? 기뽕씨 언론은 적으세요 머리 얘는 뭐가 있죠? 이빨도 있고 입술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눈썹도 있고 눈도 있고 나 생각하세요 빨리 안 가야해 뽕 뽕 뽕 뽕 가보고 나서 여보세요 뽕 정답은 눈이라네요 눈이요? 왜 눈을 먼저 감을까요? 아아 머리 감을 때 뭐 하세요 김뽕님? 눈 감아요? 눈을 감고 머리를 감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먼저 감아야 된다는 거죠 정답 뭐예요? 정답 뭐라고 쓰셨어요? 나오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보라고 적었네요 우리 리짱님은 뭐라고 적었을까요? 리짱님은 과일을 맞추셨네요 신선한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퀴즈는 처음이네요 당식 퀴즈 당식 퀴즈 정답은 태극기입니다 예 리짱씨도 태극기라 했네요 과연 어떤 퀴즈가 기다릴지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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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나오라 상식 퀴즈 장식은 역시 붉은색을 띠는 태양계 네번째 행성의 이름은? 이걸로도 영화가 나왔었죠 아 쉽네요 그쵸 너무 쉬워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갇혔다고 해요 사람이 산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냥 지구라고 적으세요 진짜 지구라고 적으세요? 와 난 김뽕씨가 빨간색 좋아해가지고 이건 다 맞출 줄 알았다 태양 태양이라고 적으셨어요 태양 하긴 거기는 뭐 빨갛긴 하죠 빨갛긴 하죠 태양 이야 리짱이 뭐 다 맞추네요 화성이라고 적었습니다 수수께끼 퀴즈 수수께끼 퀴즈 수수께끼 퀴즈 9명의 자식을 3글자로 줄이면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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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령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깨달았나요? 깨달았어요 보지 마세요 컨닝하지 마세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세요 5초 드리죠 오픈 아 못 적으셨네요 자 리짱이 뭐죠? 저는 아이구 라고 정답은 아이유 짰는데 짰어요 퀴즈 주셨잖아요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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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엑스 퀴즈 드디어 오엑스가 처음 나왔네요 수돗물은 공짜이다 맞은 오 틀리면 엑스 오픈해주세요 엑스 뭐 그냥 오라고 적으셨네요 갈리겠군요 정답은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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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먹었던 건 공짜였을지 몰라도 그건 단 단 볼이 들어갑니다 수도세를 내잖아요 저희는 또 그래요 저희도 생기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수도세를 내잖아요 토이풀TV에 티아 리짱 김 뻥이었습니다 고이랑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